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왜 사시나요? 안녕하세요. 랩맨 김태용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월, 수, 금요일에는 이거 사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당연히 에이전트, 카마스터 수수료 둘 다 모두 0% 견적성인 거 아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이거 사는 아반떼 시간이에요. 아반떼가 참 정겹죠? 처음 아반떼가 나온 후로부터 벌써 20년이 한 세월이 흘렀어요. 지나간 세월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거듭했던 아반떼가 이번에 세월을 제대로 쳤네요. 이번에 새롭게 하이브리드와 M라인을 고개하면서 한 번 더 관심이 쏠렸어요. 근데 하필 이 타이밍에 재수가 없는 건지 복스바겐 제타와 비교가 내버리면서 솔직하게 이게 팔릴까 싶기도 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팩트로 때려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나요? 복스바겐은 독일차인데 아반떼랑 가격도 비슷해요. 그럼 이거 뭐 선택의 여지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가솔린 모델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때다구요. 하이브리드가 그나마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반떼를 다 파볼 수는 없고요. 하이브리드만 콕 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얘기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발주 넣으면 도대체 언제 차를 받을 수 있는 데가 가장 중요해요. 딱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준으로는 15주입니다. 딱 발주 넣고 그냥 입고 계시면 계절 한 번 맡기면 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준중형 중에 유일한 하이브리드 세단이라고 봐야겠죠. 준중형이다 보니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하이브리드 왜 사시나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들어낸 차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경제적이다라는 건 차량의 가격도 있겠지만 연비가 가장 큰 비유를 차지해야겠죠. 공신연비가 리터당 21km예요. 대단하죠? 이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달에 한 번 기름 넣겠네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저도 강남으로 이사고 전까지는 몰랐는데 진차 출퇴근 요구는 하이브리드 강추입니다. 아반떼의 장점도 한 가지. 그나마 트램이 간단해서 좋아요.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세 가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선택 장애가 그나마 좀 덜 오는 편이에요. 어떤 걸 가장 많이 하실까요? 무조건 인스퍼레이션이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아반떼 저희는 열밀에서도 많이 팔리잖아요. 보면 죄다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옵션도 고를 것도 없어요. 17개 재밀에 썬루프 두 가지. 간단하고 좋죠. 모든 국산 차량이 이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집어치우고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깡통 견적입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싹 할 법하죠? 진짜 저렴해요. 이건 진짜 극강 가성비로 보실 경우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직무실 때 옵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두 번째 견적 보겠습니다. 리스 견적도 바로 보시겠습니다. 리스 괜찮죠? 솔직히 이건 리스가 더욱 괜찮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맨 처음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슬슬 리스가 좋은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너무 렌트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꼭 비교를 해보세요. 요즘 보험 금액 알아보기도 엄청 쉽잖아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만 치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반떼 하이브레드 깡통 알아봤고요. 이제 가장 많이 아시는 트림과 옵션 그에 따른 월 대어력 살펴볼게요.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그냥 최고 등급이라 다 때려받고 타는 게 맞습니다. 썬루프는 개치라서 빼고요. 인스퍼레이션의 17인치 알로이 휠 넣은 견적 볼게요. 먼저 최저가입니다. 두 번째 견적 볼게요. 리스 견적도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역사가 있는 차량 아반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아반떼와 제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타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사전 계약을 제외한 정확한 할인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점만 확실하게 된다면 바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러다 시간에는 견적서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벤츠 교황 모터스에서 주최하는 AMG 스피드웨이에 초청이 돼서 AMG를 제대로 느끼고 왔는데요. 그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